아랫 가립이다 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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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사람이 자기는 발열을 시키대 근데 나는 사실 이걸 먹으면 내 맛이 아니더라고 근데 요거도 제가 찹집 연밭에서 빈자리 음악단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선물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 올해 대박나세요 사모님 그게 뭐예요? 우리 나눔을 신청하는 상주언니 고마워요 사랑해 이게 누룽지 기농니 하신 분이 하신 건가요? 우리 아저씨도 사시는 기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원인데 봉사해서 프리마카트 연주하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누룽지 덩어리를 갈아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전병 같네요 여기 뭐가 들었는가? 군뱅이 어머 군뱅이가 들었어요? 군뱅이는 죽은 건데 이제 정취를 안 하는 것은 없어요 아무도 외출하지 않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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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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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